믿음의 기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연안 여객선사인 시월드 고속회리가 설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회리 이혁경 회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웃들이 끼니 걱정 없는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나눔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목포 박홍률 시장도 26년째 명절마다 이웃들을 돕고 있는 시월드 고속회리에 감사의 마음은 전했습니다. 창사 25주년을 맞은 시월드 고속회리는 2023년 해양수산부 연안 여객선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우수상과 우수선박으로 선정됐으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 기금과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적 공헌 사업을 통해 믿음의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